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유튜브 친구들 자칭몬딜장인 부른뇨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은 랭게임을 했는데 막픽이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딜러를 가져가버리는 바람에 조합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티그리에를 픽했습니다 신화랭이구요 제가 탱커를 또 한번도 안해봐가지고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템트리는 추천 템트리에 있는 거 아무거나 썼구요 어 첫 템은 배회를 가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 요새는 탱커 이거 안가면 용도 막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단은 어 은신이고 용기에 가면 이게 이동속도 빨라지는거죠 이거를 사는게 맞겠죠 뭐야 쟤 왜 집에가 쟤 죄송합니다 아니 뭐야 아니 정글 나오는데 왜 집에가죠 이펙트 볼라다가 집에갔나봐요 이펙트 볼라다가 집에갔나봐요 오케이 일단 깔끔하게 이거 먹어주구요 이거 쓰면 내가 먹어지나 어 씨 미안해요 아 씨 진짜 먹어질줄 몰랐어 아 미안하네 형 이거 라인 미니언 한개 있는거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건 줄게 내가 먹어 2렙 찍었고 아 따봉 이분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네 이거 먹고 호랑이 먹읍시다 바텀에 카자 혼자 왔네요 그쵸 아니네 아니네 프랭크 왔고 뭐야 왜 우리팀 다 와 어이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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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끌었어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면 아무 일도 없죠 아니 근데 님들 바텀 정모합니까 이거 킬 한번 달라고 여기서 다 모여있는건가 어 내가 뭐 해줘야되나 어 다이브 설마 에스멜에다 어 다이브치네 들어갑시다 자 올려주고 써주고 잡았죠 음 게이득 저 뒤에 카자 노크로 돌면 다이브 쳐볼까요 여러분들 내가 타워를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네 어 황하 일단은 어어 저 개피 잘 봐요 여러분들 자 두번째 스킬 그 다음에 첫번째 스킬 그 다음에 플래시 아 뭐야 와 실홥니까 아니 아니 플래시 원래 앞으로 써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갈라 했는데 당황스럽네요 저에게 버프를 주세요 아까 처음에 먹었다고 그러는거야? 아니 줄게 아니 실수에요 오케이 난 신기 먹어주고 난 망 봐주고 들어가볼까요 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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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팀 다 있어 다 있어 너무많아 너무많아 완함 빼고 다 있네 이거 먹자 아니 오 오케이 오케이 일단 버프 도와줍시다 아 준다니까 자자 아니 처음엔 진짜 내가 미안했어 그거 실수야 오케이 오케이 카자 옆에 카자 들어오면 물어버릴게요 일단 핑 찍어주고 자 갑니다 쓰고 쿵 좋죠? 이거 잡았죠 티그리엘은 뭐 스킬이 단순해가지고 뭐 할게 없네요 그냥 들어오는거 물어주면 되는거잖아 그쵸 여러분들 막 사람들 막 사람들보면은 막 다섯명 끌어와가지고 오인군 꽂고 막 그러던데 뭐 그럴 필요가 없네요 천천히 그냥 하면되네요 한 놈씩 한 놈씩 한 놈씩 응 어 온다 들어가서 물고 응 이렇게 한 놈씩 한 놈씩 이렇게 그냥 오는 족족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맞죠? 어 궁궁 오케이 쏘지고 아이고 아이고 못 뛰었다 아이고 아이고 공 맞을뻔 했네 어 뭐야 에스벨에다 들어갔어 옳자 자 이거 들어가면 어 그렇죠 자 이거 써주고 잡고싶다 저거 저거 내 부메랑 한방이면 잡을텐데 일단 쉽죠 여러분들 뭘 해도 이길게임은 이기는거 같아요 완완항아 리포 좀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못할 수도 있지 오케이 자연스럽게 신기 먹어주고 아 뭐야 왜 내가 먹었어 이 탱커 할 때만 뭐 막타력이 상승하네 어이가 없네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오케이 일단은 여기 숨어있어 봅시다 오쿠야 올 얻네요 가버리네요 음 오케오케이 들어간다 쩨 아이씨 아아아 내 눈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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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돌면 자 간다 간다 오고고 으으! 오케이 스무스 했죠? 쫓아가지고 퍼메랑 어우C 스크린샷 왜 이러지? 흐헣 자아 조한화는 백도어 하는데 순위 맞겠구요 이건 밀면 되는거죠 그린저님? 어 내려가네? 예 밉시다 후프라도 밀어 달래요 오케이 물어서 꽂아버리고 아이 끌렸어 자 나 끌리고 3명 잡았으니까 개이득이죠 여러분들 자 이제 빨리 끝냅시다 숨 뭐 잡고 있는거야 신기야 아 용주야 야 이씨 신기잖아 와 또 먹는줄 알고 놀랬네 케인저 평타들이 세구나 오케이 이거 탑에 있는 완완 딱 끊어주고 탑쪽으로 잘 달려주면 되는거죠 지금 미드에 3명 다 모여있고 탑에 있는 완완 노리고 물어서 그렇죠 뭐야 내가 죽였어 뭐야 내가 죽였어 우린 이거 밀거 같 밀으면 될거 같애 어차피 싸이보그 밀은 밀잖아 우리 이거 맵시다 그렇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들어갈까 여러분들 들어갈까 아오케 안들어간다 차근차근 합시다 자 하하하하 자 항아를 이렇게 아씨 아아 내 눈 아유 한마리 끊었네 아이 걔네들 다 불러드릴라 했는데 야 이 씨끼야 우리 팀 씨끼야 그거를 공을 꽂아버리냐 어어 오케 비록 나는 죽었지만 이거 게임은 끝났죠 여러분들 오케 게임이 끝났습니다 뭐 티그릴 재밌네요 음 그렇게 막 어렵지도 않고 딱 초보자들이 할만한 탱커인거 같아요 저처럼 음 음 오케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